바로 어? 면역이야? 엘더 스크롤 5 스카이림 비욘드리치 모드 이어서 가야죠 저번 시간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죠 이제 가장 주축이 됐던 거는 왕의 아들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가 더빙이 안되있다는 거 그리고 도시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범인이 무슨 괴물이었죠 그 범인을 잡으러 가는 과정에서 보스전도 치렀고요 보스전이 너무 어려워서 레벨업을 많이 시켜왔습니다 보시면 레벨이 이제 70입니다 저번 화에서 41이었습니다 70까지 올려놨고요 보시면은 제가 마법 부여를 다 찍어놨습니다 엄청나게 퍽을 투자를 해놨죠 레벨을 잔뜩 높여서 포인트까지 넉넉하게 다 찍어놨습니다 이제 로브같은 걸 입으면 부여효과가 더 강력해지는 거랑 무기의 효과도 더 강하게 부여되는 거 그리고 이게 그리고 왜 이렇게 안되 지팡이가 더 강해지는 걸 찍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마법 쪽에도 많이 투자를 했습니다 변화마법으로 가시면 변화마법으로 레벨업을 해서 7번을 전설을 시켜서 70까지 올렸습니다 변화마법은 이제 마법 부여로 소비량을 쭉 감소를 시킨 다음에 달인마법으로 올렸습니다 변화마법 쪽은 뭐 마법 저항이랑 마법 저항이 왜 하나가 안 찍혀있죠 그리고 이제 저항력을 올렸습니다 속성능력은 뭐 체력 올렸고요 저항력은 이제 독이랑 질병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면은 마법 갑옷 이거는 사실 뭐 제쳐두고 이거 오카토 대비가 있는데 방어마법 주문 중에서 가장 강력한 걸 활성화시키는 건데 이걸로 달인마법인 드래곤 피부가 활성화가 되더라고요 드래곤 피부는 일로 가시면은 변화마법에 드래곤 가죽이군요 물리피의 80% 무시 이건 방어력 맥스 정도의 효과가 있죠 달인마법이고 만화 소비량도 엄청난데 이거를 전투 들어갈 때마다 써줘요 굉장히 좋은 능력이더라고요 이쪽으로 가시면은 오래 더 지속되는 거 있구요 이제 주문효과 강해집니다 이거 정말 좋죠 데미지를 올려줄 수단이 별로 없는데 파괴법사는 이렇게 해서 데미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받는 피해량 감소 이렇게 찍혀있습니다 장비 쪽으로 가서 설마 이렇게 되게 많네요 이렇게 지팡이도 사냥하면서 많이 얻어뒀고요 달인마법 퀘스트에서 사용되는 카보제인의 송곳니를 인첸트해서 해서 이렇게 등록을 해놨습니다 의류 쪽에서는 제가 이제 인첸트를 해서 써놓은 장비들이 이렇게 있구요 이렇게 동료 덴스를 했을 때 중갑입는 동료 만나면 줄라고 장비도 만들어놨습니다 이 위치맨 둘은 이 녀석은 왜 이렇게 가죽옷을 입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풀세트로 입혀놨습니다 견갑을 이렇게 해서 둘 다 아주 강력하게 만들어놨어요 저번에 마지막까지 데리고 있던 관리 관리인이었나 관리자였나 캐리 그 좀비는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습니다 빨리 진행하러 가죠 아 여기 있나보다 다미안 더빙 안되어있는데 열심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버그 나서 왕자님 대화가 안나옵니다 로드해야겠는데 어 나온다 나온다 농부가 말하고 있죠 어 연설 뭐지 아 지금 사제가 와서 연설 끊었습니다 저번화에서 오크가 연설할때 비명소리가 들리면서 끝났는데 이번에도 연설할때 끝났어요 갑시다 아 사제를 쫓아서 왔습니다 그리고 다미안에게 돌아가십시오 아직 활성화되어 있네요 다미안의 연설은 뭐 별거 없었습니다 그냥 명언병 걸린 말이었어요 내용의 실속이 없었기 때문에 내용의 실속이 생기기 전에 사제가 절 끌고 왔습니다 아 대화 끝났습니다 어 다미안 왕자가 연설을 하고 있는데 도중에 사제가 절 끌고 왔잖아요 그 이유가 선교사가 어 다미안을 보고 막 완전 미쳐버려가지고 지금 디바이드에 가있다고 합니다 라면 선교사 얘기하는 거겠죠 저랑 같이 여행을 했던 디바이드로 가서 선교사를 만나고 오라고 하네요 다미안을 찾아가십시오랑 이제 다미안과 대화할거랑 광산으로 갈지 선택지인가 봐요 어 뭐야 잠깐만 잠깐만 어떻게 이렇게 돼? 어 이거 둘 다네? 어 지금까지 간적 없는 공간입니다 여기까지 맵이 있었군요 지금 안 가지거든요 미니맵에서는 이렇게 해서 가는 건가 보죠 가보죠 어 길을 이렇게 갈 수가 있네요 이렇게 막힌 길이 아니었어요 와 맵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온두리지 예쁜 곳이었네 자 도착을 했습니다 뭐지 뭐죠? 뭐예요? 까다로운 껍질 아 저번에 썸네일에 나왔던 그 친구죠 대화를 끝냈습니다 다미안 왕자를 죽이라고 합니다 그쵸? 다미안 왕자를 죽이라고 하죠 그 사제도 저한테 다미안 왕자가 악마한테 홀려있는 것 같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미안 왕자를 죽이는 캐스트가 돼버렸어요 더빙도 안 돼있는 왕자를 글씨가 짤려있는데 가보우돈 노우랜드 페날이라고 하네요 일로 가면 되는 건가? 그냥 가죠? 어? 어? 여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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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개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더빙이 하나도 안 됐네 여기 엠페시들이 같이 가자는 얘기가 나왔는데 같이 따라가자 뭐 어디로 가는 거죠? 그냥 그렇게 지나갈 수 있는 건가요? 왜 있는 거죠 이거? 방어막? 와 맵 너무 예쁘다 빨리 가죠 여기로 들어가나 보네 마지막 원칙 그니까 어두워지면서 여기 앉는 건가 보다 여기 앉는 건가 보다 뭐죠? 대사가 얘가 으하니까 대사가 끊겼어요 아까 연설할때도 한번 끊겼는데 아 이거 데스럴을 하면 안 되네 아 쟤 때문에 망했어 또 이게 뭘까요? 볼텍 메이스 볼텍 메이스 오블리비언 대침궁 시절에 활약했던 영웅이 사용했다 강한 공격을 하면 특별한 능력이 발생된다 어? 제가 잘 쓰겠습니다요 이거 로드 해야겠죠? 아니 아니구나 됐어 나오네 자 선택지가 왔습니다 자신을 지지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인데 안 하도록 하죠 대화는 이제 필요 없다 지겨워졌다 어 그렇다고 합니다 가볍게 몸이나 풀어보자고 하네요 가자 좀비들 말 끊는 거 진짜 너무 끔찍하다 비켜 좀비 길도 막어 이젠 힘들게 마법 부여해서 장비 입혀줬건만 값을 못해 여긴 뭐죠? 저 가장자리에서 널 엿보고 있다 잠깐만요 어 뭐야 아 뭐야 아 뭐야 아 내려와서 한판 붙자고? 내가 지지를 하지 않아서 나랑 싸우겠다는 그런 이렇게 오크 아니 이렇게 계속 어 이거 뭐야 와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모드가 좀 엉성한데요 진행이 잘 안됩니다 진짜 좀비 때문은 아니겠지? 대사 좀 끊겼다고? 그냥 널 죽여볼까? 혼내줘 이것이 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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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하지만 마법 부여된 제 동료들 장비가 엄청나거든요 보시면은 제 카보제인 만큼 이거 이거처럼 했습니다 서리 피해 60이랑 전격 피해 60을 해서 마법 피해만 120이 들어가기 때문에 개미지 엄청나죠? 내가 싸울 것도 없구만 제가 오오 챔피언을 바치겠습니다 이 챔피언은 많은 짓을 해왔습니다 제가 이 챔피언을 죽이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나이까 데이드릭 대검 데이드릭 장검 단검 와아 데이드릭 활 뭐 어쩌라는 거죠 저한테 근데? 또 이상한데 끌고 왔는데? 아 아 너구나 근데 나 쟤 좀비들이 다 없거든요 지금? 오 대사 끈 대화 끝났나보죠? 쟤가 엄청나게 강한 전사니까 저를 제물로 바치겠다고 지금 설명을 했습니다 이 녀석이 프레 도토르가 도토르 이름이 뭔가 좀 잠깐만 어? 면역이야? 잠깐만요 여기가 뜨거워서 면역일 수도 있죠? 이게 불이 아 마그마구나 그러면은 얼음인가 보다 잠깐만요 얼음 뭘로 하는게 낫나 얼음 폭풍으로 하는게 낫겠죠? 어 들어가죠 들어가죠 오 좋아요 약한데? 어딨어 아따 아 너무 느리다 얼음은 전문마법 얼음 창으로 가겠습니다 어이 어 데미지 겁나 세죠? 한 대 맞으면 바로 이동하면서 무적 되네 맞으면은 아니네? 아 진짜 왜 이렇게 튼튼한거야 제가 또 이럴 줄 알고 지팡이를 준비해 놨기 때문에 지팡이가 마비가 통할라나? 얼음 폭풍이랑 마비로 하겠습니다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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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하네? 개어적이야 아 지팡이 보시면은 데미지가 이제 퍽을 찍어서 부여 퍽을 찍어서 백 십 이가 나옵니다 굉장히 세죠? 네 어디갔죠 얘? 뭐 저래 있네? 뭐야 아 뭔데 어디있어? 또 마비가 사기인데? 아 얘가 이동하는게 아니라 날아가는거였구나 어디갔죠? 뭐지 몸이 아 본체가 날아가는게 아니라 뭔가 가짜 본체가 날아가는거였네 와 마비 개사기 면역 해놔야 해놔야지 마비 너무 사기잖아 머리를 재.. 아 나 이거 데드스럴에서 쓰고싶은데 일단 목을 치겠습니다 히투성이 머리 획득 이런거 쓰고 있었네요 이런걸로 덤볐단 말야? 상남자네 어떻게 하는거죠 이제? 방패가 있네요 소통하다 아 어 소환 생겼어요 피투성이 머리 사라짐 어 끝난건가? 저한테 방금 죽인 도토리를 전투 노예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환 스킬을 줬는데 한번 써볼까요? 여깄다 전문등급으로 47이래요 한번 써볼.. 써볼까요? 머리가 없어 어.. 잘 싸워주겠죠 앞으로 꽤 셌기 때문에 근데 뭐 어디로 가면 되지 저는? 아니 가는 법을 알려줘야지 아 적은가 보다 어어? 거기죠 제가 들어간대 캐석장 경비병 열쇠 에보니 플레이트 가벗 오오 비키고 아 뭐 별거 없었네 이녀석 장비만 줘봐 힘들게 인첸트 했더니 쓸모가 없네 대사가 계속 나옵니다 근데 대사가 끊어졌어요 아 여기 대사가 계속 끊어지는데 모두에 약간 문제가 있어요 아 여기 열렸다 대사가 계속 끊어져서 모르겠는데 저를 열어줬어요 아 너구나 친데레네 나가겠습니다 왕자를 죽여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왕자를 죽여야 되는데 어 어디 어디있지 왕자? 아 여기는 벌써 밤이네요 어 뭐야 그리폰이다 야 그리폰 얼마만이야? 아 앗 어 데미지는 별로 안들어오는데 그리폰이 어딨는거죠? 일단은 얘네부터 잡겠습니다 아 왕자님 바로 온다고? 왕자님은 제 도토리가 상대해줄겁니다 도토리 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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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폰 지금 쏘고 튀었거든요 아 근데 그리폰 이제 제 상대가 안되죠 저도 이제 많이 강해졌기 때문에 정비병이랑 싸워야 된다니 정비병 왜이렇게 세지? 잠깐만 잠깐만 너 왜이렇게 세 뭐야 그리폰 그리폰 아유 이씨 너는 우리편이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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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아 아니 경비랑 그리폰이 한편이면 어떻게 해 아이고 우리 도토리는 어디간거죠? 죽었나요? 도토리 약했구나 아 도토리 여기있네 아 도토리 열심히 싸우고 있었습니다 왕자님을 보내야 될 것 같은데 아 잠깐만 잠깐만 아 많아 딸려 그리폰 땜에 야 왕자님 왕자님 뭐야 왕자님 왜 변신했어? 아 왕자님이 걔네 제가 저번에 풀어준 녀석 있잖아요? 이상한 데 가가지고? 어거 왕자님이었구나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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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자 컷? 왕자 아유 약한 녀석이었구나 엄청 센 녀석일 줄 알고 생각했는데 내가 풀어줬을 때 별거 없었습니다 입이 좀 야하게 생겼네요 끝난건가? 그리폰 해치우면 되네 아 잠깐만 잠깐만 아 죽이는거 혹은 대화? 아 죽였으니까 뭐 오케이 그리폰 솔직히 껌이지 어딨어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 튕길 것 같다 진짜 어딨어요? 그림자만 보이는데 야 저렇게 돌아다니면 어떻게 잡어 아에 맞딜이야 아싸 반피 이하 반피 이하로 깠는데 어디갔죠? 아 여깄다 여깄다 아 이제는 상대도 안되죠 70레벨입니다 날개를 위한 소원 날개를 위한 소원 날개를 위한 소원 아 파밍 안했는데 왜이렇게 어둡죠 뭐죠? 아 멈춘줄 알았네 저기요 이제는 뭐야 피바다 실패했대요 상실의 지옥 실패 먼지에서 실패 아 이거는 제가 안깬 캐스트들입니다 서브캐스트들 전부 다 실패로 처리되네요 아 이제 못하나보죠? 다 깨면은 아예? 호녀라한테 말 거십시오 했는데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래요 두가지 길을 선택하라는데 어두워서 뭐 선택할 수가 있나? 어? 어 뭐야 아 이거 거기네 그쵸? 저는 제가 고생한대 순간이동한대 아 순간이동한대네 뭐 뭐라고 얘기한거죠? 순간이동한대가 아니라 아 순간이동한대 맞네 그 저번아 마지막에 거기네요 이거 하면 되나? 궁전으로 가던가 토끼를 건들던가 둘중 하난데 여기는 설명이 없습니다 토끼 한번 건드려볼까요? 살점 획득 뭐죠? 그냥 가죠 어 너가 왜 열어줘? 깜짝 놀랐네 니가 나와서 오크 유모 어? 아이들을 구하래요 열쇠를 받았습니다 뭐야 안녕 안녕 나가게 해줄게 홀리 코르빈 메디 나가자 어서 나가야돼 그럼 빨리 나가자 빨리 어디로 나가는거지 근데? 이렇게 되는데 마커는? 너희가 아는거지? 난 그냥 갈거야 아 여긴가 보다 어 아닌데 안되는데? 반대쪽인가 본데? 어? 어? 여기 그냥 방인데? 아까 나 열쇠 받지 않았나요? 어떻게 나가는거야? 아니 왜 안나가죠? 이거 맞는데 밖에 소리 들리죠? 니생각 이문인데? 어? 이해가 안되는데? 버그 같죠? 어떻게 열고나가지 이거 콘솔로 열어야되나? 어? 이거 이거 맞죠? 이걸로 나가는거 맞는거같은 TCL로 되는데? 아닌가? 잠깐만 왕이랑 말을 해보면 알겠지? 이거 맞는데 여기 길인데? 아 그렇네 여기 맞네 아 그렇네 여기 맞네 저거 버그인거 같습니다 열쇠를 안열리는건 이 녀석이 범인이 맞았네 근데 애들은 내가 뭐 어? 애들 나왔네? 하아 왕이 아동성애자였습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이씨 액 액까지 죽이겠다 나 이러다 잠깐만 액 액까지 태워 죽이겠다 어 그니면 겁나 강해 잠깐만요 액까지 아 다시 했다 잘 가고 아 뭐 아이템 있니? 아 왕인데 아이템이 이렇게 구려? 아 뭐야 근데 애때문에 내가 함부로 왕을 쓸 수가 없네 비켜 어 FPS게임 됐잖아 갑자기 아이들 구했다 어 어? 어? 잠깐만요 어? 아니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뭐야 아 너무 어둡다 근데 게임이 지금 불빛 나있거든요 지금 어쩌라고 나한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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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올라왔습니다 TCL로 아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아까 저번에 왔을 때는 절로 나가서 누르면 나갔었죠 근데 이번엔 그런게 없어요 뭐 내가 아이템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일로 가는건가? 이거는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대화하기 말하래요 아 이 비온드리치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은 인간이 마음이 악해서 일어난 일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다 해결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길게 말했어요 여기 거기죠 왕 침실 문 열려 있어라 어? 박살나있네? 여기가 아 여기서 제가 올라왔죠 아이들 뭐 구했다니까 왕 시체도 없는거 같구요 어? 아니네 왕의 시체인가 보죠 이게? 아 그럼 시간이 많이 흐른 뒤인거 같은데? 무너져있는것도 그렇고 무너진걸 떠나서 이것때매야 잠깐만 잠깐만 부셔 빨리 부셔 부셔 그렇지 그렇지 어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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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 시작 아이리스 여..와..저를 탈출하래요 여기서 아니 이게 뭔 경우야 아니 잠깐만요 디바이드 동쪽으로 탈출하는게 무슨 말이죠? 아 그냥 아예 여기까지 탈출하라고? 제가 여기를 통해서 비온드리치로 들어왔죠 아 이거 이 멀리 뚫고 다 가라고? 저 여기는 쟤서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껴! 오크들이 쳐들어왔구나 와 겁나 많아 와 잠깐만요 반란군도 난 노리고 있습니다 내가 반란굴을 도와줬는데 반란굴이랑 오크들이랑 한팀인가봐요? 석상 다 무너져있고 적 엄청 많아요 어우 왜 미치맨도 있어 뭐야 뭐야 와 머리 다 잘라서 걸어놓은 것 봐요 일단 탈출 어 뭐야 아 불 불 불 불 불! 어 아닌데 뭐야 어떻게 탈출해놔 어? 잠깐만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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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탈출하지 이거 불로 안 열리는데요? 잠깐만 다 죽이고 와야돼? 아 으허 우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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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화에서 빨리 잡아줘요 어 뭐야 여기 분실도 있어 아 여기 보스가 저 천상의 관리자인가 보네 잡았나요? 어 잡았다 잡았다 나가겠습니다 에필로그 장면을 건너뛰겠습니까? 아니요 에필로그 장면 버그나서 안 보겠습니다 어 죽었어 아이고 시체는 그냥 아예 사라지네? 빨리 나오겠습니다 건너뛰습니다 건너뛰습니다 어? 더이상 달릴수가 없대요 어디서 도망쳤니? 에브모어에도 갈 수 없다 여기 나쁜 놈들이 있거든 눈을 감고 날 따라와야돼 엄마오빠가 성병알래 들어갔대요 그럼 뭐 못보는거지 이제 뭐 갑시다 디바이드로 가라래요 어우 세상에 어우 세상에 이걸 다 걸어가야 된다고? 비욘들이 전체를? 아니 다 저기야? 아아 그만해 얘들랑 싸워 어 진짜 멀어요 이게 진짜 멀어요 진짜 아 아바크 타고 가자 아르바크 아르바크? 어? 설마 잠깐만 에에? 에에? 안돼? 막아놨어? 와 대박 개똑똑해 제작자 이게 뭔짓이야 잠깐만 여기 아 여기까지 왔네? 어 세상에 들어가지도 못하는건가? 들어가볼까요 한번? 어 어 다 다 저기야 여 여자애 제가 데리고 오고 있는거군요 몰랐습니다 저기요 뭐하세요? 뭐죠? 잠깐만 여기 못가는데? 아이 못가 완전 박살을 내놨네 도시를 아이 막아놓은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나가서 돌아가겠습니다 야 근데 여기 들어올것까지 예상을 해서 막아놓는게 아니구나 길이 있잖아 자 나왔습니다 자 나왔어요 어우 잠깐만 아 잠깐만 잠깐만 일로 가는거 맞나? 일로 일로 가래 일로 디바이드로 메로 메로 날한다 메로사가 있던 디바이드 어 어 나야 도박힘 도와주러 왔어 동쪽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 사람들이 아 여기는 안 먹혔다 저렇게 저렇게 적이 많았는데 와 대박 아 나 그리폰 파밍도 못했는데 어 여기 라몬 선교사 아냐? 라몬 선교사가 라몬 선교사가 아 라면이래 라몬 선교사가 그 왕자를 만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여기로 왔거든요 요양하러 2주 동안 제가 없었대요 여기서 사람들 돕고 있겠다고 합니다 아 좋아요 착한 녀석이죠 상인이다 와 진짜 오랜만이다 음 잘있어 저는 걸어서 그냥 가겠습니다 제가 걸으러 가는게 더 빠를거 같네요 여기는 뭐 저기 없는거겠죠 그러면은 뭐 그리폰 날라다니는것도 제가 죽였고 아 야 여기가 제가 처음 비욘드리집 왔을때 처음으로 위치맨을 잡은 곳이죠 야 여기까지 걸어오게 하다니 독하다 독해 진짜 저기 뭔가 있네요 여기 저기 온건가요? 이렇게 탈출하면 되나보다 어? 와 완료 아이리스 이렇게 끝난거야? 아 여기로 나온단 말야? 저 여기서 타고 갔거든요? 아 여기 갈 수 있네 사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는 비욘드리집 캐스터네 남아있네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끝난거야 이렇게? 아 너무 하잖아 이거는 너무 어이없게 끝나잖아 그냥 방출하고 끝내면 어떻게 해 다시 가보죠 어 이동하니까 그냥 이곳으로 왔습니다 디바이드로 일로 여기가 그냥 아예 없어요 포인트가 나가는건 나가는건 나갈 수 있네 아 이렇게 이게 뭐야 너 아직도 도망 안갔냐? 나갔다왔는데 야 이거 이거 이렇게 끝나나보네 그냥 아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뭔가 마무리가 있을거 같았는데 와 비욘드리치 진짜 거대한 모드였습니다 전 비욘드리치가 뭐가 온전하게 제가 좀 케어를 한다던가 그런게 남아있거나 다른식의 엔딩이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탈출을 하고 끝나는건가봐요 제가 1화에서 탈출시켜준 악마가 다미안 왕자였다는거 그리고 이 디바이드에서 처음 만난 영주인 메로사는 이거 에버모어의 영주한테 살해당했구요 에버모어의 영주는 나쁜 녀석이라서 주민들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다는거 그리고 영주가 죽으면서 1부가 끝났죠 2부에서는 비욘드리치의 왕을 만났구요 여기서 비욘드리치의 왕과 왕의 아들 왕자를 만났는데 왕자가 제가 풀어준 악마였구요 그 왕은 아동성애자였고 제가 여기서 이제 구해온 아이들을 이제 거시게 해서 제 손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어 진짜 잘 만든 모드에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아 이렇게 저는 서브캐스트 다 끝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마무리 될 때쯤에 서브캐스트가 재밌는게 많았는데 여기 보시면은 하나 빼고 다 사라졌죠 제가 이제 서브캐스트를 안했어요 진행하는데 좀 처지기도 하고 보시는 입장에서 좀 지루할 수가 있으니까 비슷한게 계속 나오면은 근데 재밌는 기믹들이 많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제코스랑 이제 케고르가 나오죠 이 서브캐스트는 아마 안될겁니다 제가 케고르를 죽였기 때문에 그 왕을 죽이고 케고르가 옆에 있었죠 저기 왜 안 사라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돼있으면 아마 여기서 케스트가 더 있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가보면은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 저는 이쪽 뒷부분도 많이 가게 될 줄 알았고 오늘도 많이 플레이를 해서 뭐 다음화도 있고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여기도 좀 많이 안 밝혀져 있잖아요 그런건 다 서브호에 관련된 케스트인 것 같습니다 이쪽 부근도 제가 저번화 첫날에 한번 갔었죠 아 재밌게 플레이 했고요 이런 모드도 있다는 점 흥미있으신 분들은 한번쯤 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깔끔하게 이제 저희가 탈출을 하고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뭐 다음프가 나온다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음께 나온다면 탈출하고 스카이님을 사는데 어 뭐 비욘드리치가 위기에 처했다 이러면서 불러들일 수도 있고요 그쵸? 어찌되건 재밌게 즐겼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게임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열심히 70레벨 찍어왔는데 이렇게 빨리 헤어지게 될 줄 몰랐네 제가 부여한 중갑 장비 입은 녀석이 없거든요 지금 재밌게 플레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뵈요 뿅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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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